국가무용유산학연화대무 합설무 보유자 이흥구입니다. 국가무용유산학연화대 합설무는 세종대왕께서 창작하신 공중무용입니다. 항무하고 소용무하고 연화대무 세종류를 합해서 만들어진 춤을 합설무라고 합니다. 각 무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이고 연화대무는 무속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날의 행사를 끝나고 귀신을 다 쫓아났기 때문에 악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막음질을 하는 것이 연화대무입니다. 학이 두 마리인데 옛날에는 청학, 황학을 췄습니다. 황학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가운데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청학은 동쪽의 무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무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췄때는 나는 학이다. 학문을 춘다고 내가 춘다고 생각하는 거 봐도 학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춘야 됩니다. 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나무를 깎아서 그것을 엮어 가지고 학 모양을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하얀 백질을 발라요. 그리고 또 위에다가 거위털을 붙여요. 거위털을 쫙 붙여요. 보통 한 마리 정도면 한 마리 정도 걸려집니다. 직금 세제는 창작을 너무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해요 그게. 그런데 저는 그걸 변하지 않고 그거를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전부 그림으로 그려서 책으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발동장 뭐 이런 걸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책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책을 보면 할 수 있도록 학연화 되면 바로 나다. 내가 그거를 전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다. 학연화 되면 바로 나다. 저거iasÉ Mackenzie 하 js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